미안해, 기다려봐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음, 기다려, 얘야. 여기서 이렇게 걸렸어. 아, 기다려, 얘야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우리 가위 있잖아요. 가위를 여기를 잘라줍시다. 응. 날개 안 상했나? 응? 상했을 수도 있겠죠. 그럼 쿨 식물에 걸렸구나. 어, 가만히 있어봐, 얘야. 됐어요. 됐어요. 날개 한 번 펴보세요. 어, 미안, 얘야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잠시만 기다려봐. 잠시만 기다려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오, 피났어. 엄청 아파. 조금 상처가 안 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. 오랜 시간, 오랜 시간 걸려 있었어요. 어우, 상처가 좀 났어. 아파. 아, 아파. 한 번 손 위에 한번 나와보세요. 날아갈 수 있는지. 날아갈 거예요? 네. 잠시만 기다려.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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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어머, 기다려, 얘야. 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, 나 아쉽게. 나 아쉽게 기다려. 그냥 손 위에 나요. 그렇지. 이게 누구예요? 근데 누군데? 행동새 같지 않아? 자, 행동새. 납니다. 오, 성주예요. 놔줘요, 이제? 자, 줍니다, 놔줍니다. 놈쿨이 걸렸습니다, 놈쿨이. 이런 경우도 있어요.